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리워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이제 얼굴 근육 좀 풀리셨나? 하면서 미국에서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나와 계십니다. 송승훈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더 재미있게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축하님이랑 진행하면서 조금 적응을 했다. 좋네요. 본인 스스로 적응했다. 자평까지 하실 정도가 됐으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증권 방송들을 몇 개를 일부러 현지에서 틀어봤거든요. 와, 액티비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야구 방면으로 앞에 있는 머그컵을 그냥 부셔버리던가, 막 이러면서 화난 거를 그냥 그대로 표출하던데요. 어떤 방송을? 그냥 증권 우리같이 이런 방송인데, ABC 방송도 있었었고, 블룸버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그냥 막 부시면서, 무슨 주가가 이렇게 되냐? 하면서 난리도 치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도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어제 중국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무리 미국 쪽에 어제 경제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채권금리, 미국 심류물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하고, 연준 의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다가, 미국입니다. 하락하다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나오면서 주가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면 되고요. 미국이 어제 전기차 업종도 굉장히 상승률이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거의 지금, 종목군은 미국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전기차 업종 위주로 상승세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상해종합지수가 0.44% 상승한 3537.37포인트, 심천종합이 1.1% 상승한 2477.02포인트, 항생지수가 0.25% 상승한 25650.08포인트로, 하락한 25650.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동조화 현상이 또 있는지 몰랐네요. 최근에 좀 특이한 점들이, 미국의 종목들, 특히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들이 좋으면, 국내도 좋고, 그리고 중국도 좋고, 전기차도 좋으면 중국도 좋고, 국내도 좋고, 이렇게 지금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런 패턴으로 좀 살펴봐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마저 좀 이런저런 소식 들려주시면. 지금 리튬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21년, 2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공급이, 수요가 좀 더 많아져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북 리튬이 6.62% 상승을 했고요. 천재 리튬이 상한가 10%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탄 가격도 한 3%, 석탄 선물 가격이 한 3% 상승하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봤어요. 헝다그룹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헝다그룹도 약간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에 부동산 업종이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국방 관련된 업종이 한 7%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헝다의 CEO인 쉬자인, CEO가 사제를 출연해서 기존의 이자를 조금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낸대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 약 1조 3천억 정도 되는 금액, 70억 위안 정도를 출연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7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 되는 그런 금액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아까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들이 최근에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들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 좀 발행들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심지어 이번 주에도 신청한 금액들이 좀 많고 그러면 최대한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업종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는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디벨로퍼들에게 기존에 정부가 적용하는 3가지 레드라인 있잖아요. 그 레드라인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요청을 감독위원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기차, 리듐, 그다음에 부동산 리스크도 해제됐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종합주가지수들 상해종합이나 심천이 생각보다 반등이 높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하게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전반적인 종합주가지수는 어떤 변화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봤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종목을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중에 민양 스마트에너지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이 오늘 한 6.6% 상승을 했고요. 동반 케이블이라고 하는 회사도 한 10% 상한가를 기록했고 해선폭력 관련한 회사죠? 네. 해선폭력 관련한 회사입니다. 어제도 10% 상한가였습니다. 관련된 종목군이 조금 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종목군이 친환경 쪽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원자재 이런 쪽에 이런 쪽에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친환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업종들이 들어오는데 그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 가격 자체,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폴리실리콘의 원료가 되는 메탈실리콘, 메탈실리콘 가격 자체도 좀 많이 올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메탈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너지 소비강도 조정이라는 부분들을 중국 정부에서 했는데 그 운남성에서 메탈실리콘이 한 20% 정도 이제 생산이 되는데 기존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도 같이 올라가면서 단가가 올라가면 셀이나 웨이퍼, 셀, 모듈 이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증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량으로 태양광 쪽 업체들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는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보시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동부연안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동성, 강소성 이런 동부연안 지역에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 실제 풍력은 바람이 쎄야 되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손실이 나는 거고 그리고 석탄에너지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 자체는 지금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부연안은 당연히 풍력발전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풍력발전은 해상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터빈을 제조하는 밍양 스마트에너지가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동반케이블, 해저케이블 관련된 업체인 동반케이블도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민양 스마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오르다가 정고점 이하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고 동반케이블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태양광 달리더니 이제 그 기운이 풍력으로 또 옮겨서 오히려 그린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되면서 이렇게 또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될 것 같다. 앞으로 종종 향후 추세도 한번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분야는 뭐뭐 있을까요? 사실 어제 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어제 안윤아 교수님이나 혹은 기타 다른 유명한 교수님들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미중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 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번 쭉 한번 좀 봐주세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양국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물건을 좀 텄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이 한 얘기, 이야기 그리고 시진핑이 한 이야기를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바이든은 이제 양국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가드레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그 가드레일을 이제 설정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건데 정치 외교적으로 어떻게 한선을 조금 정해두고 그 한선을 벗어나는 이런 일들은 좀 피하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시진핑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윈윈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최근에 육중전회가 이제 끝이 나고 3기 연임을 위한 구조는 어느 정도 마련해놓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내비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밀당을 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두 정상 간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대화들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했었는데 사실 이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공급망에 대한 완화 노력 이런 정도였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추후에 즉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추후에 그런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트럼프가 이제 계약하면서 관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미국의 CPI 쪽으로 전가가 되면서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옐런이 14일 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1단계 무역합의를 수정 검토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 관세 인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협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기존에 중국이 구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금액 즉 1차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 부분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한 원화로 이제 한 450조 정도를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 농수산물을 구매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2020년도부터 시작됐었는데요. 2020년도는 52% 그리고 2021년도는 62% 정도고 최근에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이런 것도 수입하면서 거의 한 70% 정도로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합의가 합의 이행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다른 기타 내용은 중국 언론과 백악관의 동시에 얘기는 하긴 했지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들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만 해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제는 이제 올림픽 보이콧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외교적 보이콧은 뭘 말하는 거죠? 올림픽 선수단은 파견을 하되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겠다. 선수만 가는. 그렇죠. 내각 인사라든가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실제 이게 신장이나 티베트 홍콩 관련된 관행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 승인 난 건 아니고 만약에 승인 나면 중국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게 미국 갔을 때 미국 현지 유심카드를 사서 꽂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미국폰이 돼버렸잖아요. 미국폰이 돼버렸는데 문자가 계속 한 3시간 간격으로 와요. 뭐냐 하면 트럼프에 대한 문자였습니다. 트럼프는 당신을 위해서 아직도 싸우고 있다. 정치 후원금 내라. 바이든이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게 바이든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문자로 계속 오더라고요. 정말 3시간 간격으로 와요. 그래서 바이든이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으로 인한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감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인플레 낮추려면 글로벌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밸류체인이 다시 작동이 돼야 되니까 급박하게 지금 나온 논의 안건들이 전부 물가와 관련된 것 같네요.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관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한 대화도 그렇고 관세를 좀 낮춰야만 물가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덕분에 중국도 좀 얻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그렇다고 큰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렇죠. 일단은 양국이 교류를 시작했다는 정도고 어제 사실은 미중의 기대감으로 잠깐 주가가 오르다가 회담 끝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사실 중국 지수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역량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 역량을 미쳤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증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고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산업 생산 지수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1.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지난주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부진이 있어서 우려가 됐었는데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날려버렸다는 그런 결과고요.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도 최근에 완연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연말 외식 수요 관련해서도 굉장히 플랫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오픈 테이블 플랫폼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연말에 예약하는 인원이 19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연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1.6% 증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내구제 생산이 1.3% 증가를 했고요. 공장 가동률이 예상치를 넘어선 76.4%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19년 12월 이후의 최고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뉴스 나오는 것들이 말레이시아의 제품 생산이 100%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공급망이 해소화되는 분위기라니까 앞으로 주가를 더욱더 주목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요?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유가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부분들이었어요. 오늘은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너지 장관이 실제 하반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좀 많고 재고가 좀 많아질 거다 얘기하면서 좀 빠졌었고요. 전일에는 사실 무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축률을 좀 풀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좀 비축률을 푸는 거에 대한 반대의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많이 빠졌던 걸 좀 돌리는 그런 모습 정도였습니다. 사실 유가는 미국에서도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좀 그래도 진정 국면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시장 중에서 특히 아주 강세를 보인다든가 이런 주목할 만한 종목도 있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제 루시드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올랐나요? 루시드는 23%. 23%요? 네. 23.71% 올랐고요. 차량 구매에 대한 예약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 23% 올랐고 리비아는 15.16%. 전일도 14% 올랐고요. 제가 상장이 아마 78불 정도로 했는데 거의 170불 넘어갔어요. 거의 12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첫날에 못 샀어도 둘째 날부터 해도 한 70% 정도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초기 매출이 중요한데 리비아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픽업트럭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으로 같이 올라가는 제2의 테슬라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한 8조 정도를 팔았고 참 그 사람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스톡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해야 되는 것 때문에 팔았는데 이번 주에도 한 1조 정도는 지금 팔았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오늘 어제 4% 정도 올랐거든요. 보면 대량 해치펀드가 3분기에 대량 매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이클 버리로 대표되는 공매도가 자제가 되면서 그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퀄컴이 어제 7.87% 상승을 했거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들이 좀 잘 나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퀄컴의 사업 구조를 보면 핸드셋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공급 대란 때문에 핸드폰 제조사들이 완성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만드는 거 비싼 핸드폰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이엔드에 집중하고 있고요. 하이엔드에 들어가는 칩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투자자의 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로 갖고 있는 것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기존에 삼성 S22에 들어가는 모뎀 칩을 퀄컴 삼성의 엑시노트라고 하는 자체 칩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한 50% 정도 퀄컴이 여전히 운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리스크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애플도 지금 자체적으로 인텔에 있는 모뎀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체 칩을 23년부터 24년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칩에 대한 리스크들은 조금 있지만 핸드셋 이외의 사업부 특히 자동차랑 IoT 그다음에 모뎀 관련 칩셋 이런 사업부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좀 밝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넌 핸드셋 사업부 쪽에서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퀄컴의 주가가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 가시는 부회장인가요? 가셨을 때 퀄컴도 만나는 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퀄컴도 사업 재편을 할 때 중요한 파트너가 중요할 텐데 삼성과의 소식들이 들려지면 우리나라 삼성 주가나 퀄컴에도 뭔가 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된 건 없죠? 네. 아직은 제가 확인한 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또 우리나라 증시까지 동조화가 있다고 했는데 미국의 태양광이나 이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미국 태양광 쪽은 사실은 커버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미국 태양광은 아니고 아까 중국 쪽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글로벌하게 친환경 쪽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불편이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은? 네. 없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 살찌신 것 같다고요? 머리를 잘라서 그런 거지. 저 그렇게 살찐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매니저님이 옛날보다 긴장을 덜 하시니까 재미가 없다는 소리도 하세요. 어찌 보면 그만큼 노련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다시 뵈니까 반갑고요. 또 종종 앞으로 제가 자리 잘 안 비울 테니까 또 인사 나누시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지르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